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이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오늘 날씨도 봄 날씨 같은데 이렇게 꽃이 피어서 가까이 볼까요 보이시죠 꽃 봉우리도 이쁘고 아유 이쁘죠 봄이 오기는 왔는 것 같아요 진짜로 따뜻한 날씨도 달라요 여기도 어머 여기는 활짝 피었다 보여드릴까요 근데 조금씩 군데군데 피어있어 와 가까이 하면 꽃이 안 나오는가 보다 아름답죠 매화 매화꽃 맞죠 그치 매화꽃 하늘로도 매화꽃이 피었어요 하늘로도 매화꽃이 피었어요 하늘로도 매화꽃이 피었어요 아이고 향아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여기 장미꽃이 피어있어 여기 장미꽃이 피어있어 장미꽃이 피어있어 아 여기도 한번 보자 장미꽃 엄마 내가 키가 조그만한가 보다 보이나요 한 송이가 탁 있어요 다 메마른 가지예요 어머나 신기하다 그치 꽃봉오리 우와 꽃봉오리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꽃봉오리 제주도에는 유채가 피었겠다 보이시죠 이쁘다 저기는 몽련꽃인데 벌써 몽우리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몽련꽃 봉오리 이게 조금 있으면 아마 필거예요 그쵸 우와 피면 예쁘겠다 이 몽련꽃 나무 그쵸 벌써 꽃봉오리가 이 나무가 뭔지 모르겠지만 벌써 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나무도 꽃이 피어있어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유치님들 건강하시고요 여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예쁜 꽃처럼 활짝 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꽃봉오리 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서연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받아 안녕 감사합니다.